이분이 꿀벤잠 그림인데 진짜? 너무 예쁘다 내가 말했잖아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? 액션은 너무 예쁘죠? 와 진짜 엄청 시원할 것 같아 야아 세상에 진짜 세상인가봐 내가 좀 먹을게 세상에 오우우우우우우 남의 야 이건 진짜 우리가 들어갈때까지 박수 비시다 와아 어디? 살짝 달다 그래? 달그네? 어 어 안 맛이 나오네 아abs 김치말이는 말아야지 어 말았어 말았어 김치말이처럼 김치말이 residential weed 일에 먹어야죠 야 이거는 설탕의 단맛이 아닌데? 김치 자체가 달아 그런 건가? 그치? 설탕 뿌려서 단맛이 아니야 이게 붙잡다 붙잡아 씨앙은 언제나 술국처럼 먹어 그는 해장하듯이 뭐 씹으면서 빨아요 아 중내려가 지금까지 먹은 게 그냥 중내려가 소화제 아니야 이거? 아 진짜 소화제 같다 이거는 여기 와서 꼭 먹어야 된다 무조건 그냥 이것만 먹으러 와도 뭘 먹으러 와도 이걸 꼭 마무리로 하고 가야 돼 지저트 꼭 추천이다 지저트 지저트 면치기 한 번 더 해줘 이제 면치기면 안 돼 면치기 잘 못하네 자 수다 갑니다 수다 수다 면치기 갈아요 면치기 잘 못하는데? 나 한 입에 잘해 야 수다 저게 다 들어가 야 이래서 우리 라면 쓰는 게 맞는데 이래서 요원에 합격했구나 자기 한쪽 볼만큼 잡아가지고 맞아요 볼을 다 먹었어 빵이 예쁜 거 와 면 끊으면 역적 돼 수다 요원이 보스 면치기를 못하고 면 덩어리를 넣는다고 합니다 면치기를 할 수가 없겠어 얼굴에 다 튀겨 여기 여기 다 튀겨 아이스크림 국수 아이스크림 국수 와 잘 먹는다 장터에서 팍팍 말아주는 그런 국수 장터 국수 장터 국수처럼 먹어 오 갑자기 들으신다고 이 맛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밀면 아니 근데 이거는 난 진짜 여름에 다시 먹으러 올 거 같아 응 이거는 진짜 일부러 아 근데 여기 너무 다 많이 안녕 안녕 안녕